아 아버지 나 아오 아들 차돌이야 엄마 하늘 아래 아버지랑 나랑 단둘인데 내가 망이라도 봐줘야지 야! 자식새끼 목숨 걸린 일에 애비란 작자는 못할 곳이 없어 몰랐어? 이 아줌마 공주만마야 무함하다 무함하다 무함하구나 내 너의 죄에 대해서는 발과하지 않겠다 왕실의 명의를 걸고 약조하마 우리랑 날개 보내주면 안 되냐고 빌었더니 아 안 된대 형수님을 구할 방도를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왜 살아있는데 장례를 치러? 반드시 찾아야지 찾아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면 된다 영무 어쩌구 하면서 죽으라고 했어 영무 어쩌구 하면서 죽으라고 했어 누굴 죽이면 되겠습니까? 말해보시어 누구야! 문주자가랑 둘이 딱 마주쳤을 때 띠용! 문주자와 함께 진정한 경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